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 윤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걱정되시기도 하고 또 아직은 망설여지기도 하는 얘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회탐구 영역을 어떤 선택과목으로 우리가 가지고 수능을 치를 것인가 아마 예비고삼 학생들이라면 고민이 많을 것이고 또 아마도 또 과탐 두 과목을 하다가 사탐런을 나도 한번 기획해볼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올해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현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탐런. 그 중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 본인의 적성도 생각해야 되겠고 나중에 또 전공도 생각해야 되겠고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건 조금은 먼 얘기가 될 수 있고 당장 나에게 유리한 과목 당장 나에게 높은 등급과 표준 점수를 안겨줄 수 있는 과목 그러면서도 사회탐구 영역에 기대하는 사실 그 수험생들의 얄팍한 심리가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고도 점수가 좀 빠르게 오를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하시죠. 당연히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학탐구 영역보다는 사회탐구 영역이 공부하기가 편한 것도 사실이고 또 그중에서도 사회문화라든가 생활관리라든가 이런 선택자가 많은 과목은 많은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당장 그냥 단순히 선택자 수가 많기 때문에 나도 따라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유리한 게 있는 건지. 특히 제가 이제 사회문화 전문강사다 보니까 사회문화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민이 좀 해결이 되고 이제는 내일부터는 당장 학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서 말씀을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당장 치러진 2호학년도 수능사회탐구 영역이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 유불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성적표가 완전히 나온 상태는 아니고 현재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하지만 이제 가채점 결과가 등록이 되고 메가스터디의 어떤 인재 풀을 통해서 점수 풀을 통해서 지금 정답률이라든가 예상 등급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강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잠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2호학년도 수능은 모의평가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사회문화 응시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사회문화 응시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문화 응시자가 13만 1,500명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대비 22.7%가 증가한 거예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9월 모의평가 때는 거의 14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전년도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3만 6천 명이 넘게 늘어났죠. 그러더니 수능날은 더 심해졌어요. 이게 지금 점점 증감률이 높죠. 수능날은 18만 5천 명이 사회문화를 응시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전년 대비 6만 3천 명.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12만 명 정도 됐었던 거예요. 12만 명 정도가 수능을 치렀는데 그것도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만 5천 명. 이유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여러 대학들이 탐구 영역에서 과학탐구 두 개만 말하자면 가산점을 주거나 가학탐구 두 개만 응시하도록 한 경우를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무늬과의 구분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왕이면 적게 공부하고 점수를 더 잘 낼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을 하고자 했을 것이고 아마 집단지성이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50% 넘는 증가율로 사회문화 선택자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선생님도 올 한 해 동안은 24년, 1년 동안은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재 부수라든가 수업의 볼륨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상했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정말 분주하게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26학년도는 이 상황이 좀 더 더 지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응시자 숫자도 실제로 수능 응시 연령대 자체가 약 4만 명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쟁은 더 치열할 것 같고 사탐 선택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는 어떻게 점수대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채점 결과지만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원점수 45점이 1컷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오차가 1점, 위하로 1점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44점에서 46점 사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회문화는요. 실제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항시 좀 어느 정도 적정한 어려운 난이도를 유지해왔어요. 그래서 1, 2등급대에 있는 예를 들면 기준이 우리가 어디로 보고 있냐면 2등급 한 중간쯤 되는 친구의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로 한두 문제 틀렸더라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냐. 그렇죠? 50점 만점이 1컷인 경우는 너무 위험하죠. 문제가 너무 쉬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점자가 속출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문화는 50점이 만점이 1등급 컷이었던 경우는 샘 기억으로는 제가 24년째 사회문화 하고 있는데 한 번 있었던 거를 기억합니다. 50점 만점이 한 번 1등급 컷이었고 대체로는 40점대 초반, 중반 42점, 45점, 44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최근 3년 동안은 거의 지금 43, 4점, 45, 6점 그 사이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등급 컷도 40점대만 기록을 하면은 비교적 높은 표준점수를 기록할 수 있는 최저 등급도 끊기도 좋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 사회 영역 다른 과목들 보시면 정치와 법 47점 경제 46점 이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사회문화의 1컷이 가장 낮죠. 일반 사회 과목 중에는. 비교적 공부할 양도 별로 적고 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점 맞기는 쉽지 않은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도 만점 맞고 선생님한테 감사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이 거의 수천 명이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선생님 수업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한두 문제 틀리고도 1등급 받는 건 큰 지장이 없는 상태고 만점자의 표점 또 2등급 한 중반대에 있는 친구들의 표점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과목들도 좀 살펴볼까요. 제가 전문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생활과 윤리와 사상 이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좀 지나치게 어렵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마 평가원이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1컷이 41점인 경우라면 이건 뭐 잘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뭐 그 내용 하나하나를 짚어서 비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 조정에 좀 실패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등급 컷이 36점이니까 아마 수능 당일날 많이 틀리고 깜짝 놀랬던 분들이 아마 이 등급 컷이 뜨고 나온 다음에 그나마 좀 안 둬야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미 지난 얘기고 다음 수능에서는 또 적정의 난이도는 조정하겠죠. 일반적인 사고로는 윤리가 다음 시험에는 좀 쉬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무슨 쉬워질 거다 어려워질 거다 이런 예상들을 다른 과목들은 해야 되거든요. 사회문화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는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 시험은 어려워질 거야 다음 시험은 이번 시험보다 더 쉬워질 거야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언제나 40점 대는 중반 정도일 것이 끊어져 있다. 그 고비를 넘으면 이거는 뭐 1등급이다라는 확정이 있는 그래도 좀 비교적 좀 명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과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리 영역도 함께 보셨고요. 전반적으로 다들 난이도 조정은 일반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자,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 과목을 가져갈 것이냐를 선택할 때 핵심적인 요소 몇 가지 원칙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원칙은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많은 분들이 너 좋아하는 과목 해 네가 관심 가는 과목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역사가 너무 좋으면 역사 선택하시고 난 경제학과 갈 거니까 경제 선택하시고 나는 지리 볼 때마다 즐거우니까 지리 선택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입시는 그런 얘기를 너무 그냥 낭만적인 얘기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공부 내 전공 살리는 공부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준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최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입시는 현실이죠. 냉정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좀 덜면서 왜냐하면 국어 또 수학 어려운 과목들 등급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탐구 영역은 공부량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으면서 그럼에도 안정적인 등급 관리가 가능한 또 1등급을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해 볼 수 있는 한참 짧게 말하면 정말 4, 5개월 만에도 내가 해볼 수 있냐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 저는 첫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봐요. 학교에서 내신으로 학습한 과목 이 과목 중에서 고르는 게 맞다. 내가 예를 들면 사회문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수능에서 급작스럽게 고3 때 수능 과목으로 가져간다면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고3 때 이 친구가 선택 과목이 동아시아사와 사회문화야. 동아시아사와 사회문화. 이 두 개를 고3 선택 과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수능 과목은 생활과 윤리랑 정치와 법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학생이 3학년 때 내신을 아예 포기하고 정시로만 가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생활과 윤리랑 정치와 법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했으니까 거기 밀고 나가면 되죠. 그런데 수시도 생각해야 되고 내신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4과목, 5과목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신에서는 또 사회문화랑 동아시아사도 해야 되는데 이건 수능 안 볼 거고 수능은 정치와 법하고 생활과 윤리 할 거고 그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4과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상반기 일정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최악이다. 이거는 정말 필패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신과 별개의 과목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플러스 한 과목이 난 과목. 내신 과목 중에서 선택하는 게 제일 좋고 내신 과목과 별개의 과목을 선택한다면 하나 정도는 가능하다. 두 과목 모두를 내신과 별개로 가져가는 것은 필패의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사회문화가 사회문화 입장에서만 다행히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사회문화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내신 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수능 보기 유리하게 해주려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3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하기가 또 좋았던 것인 것 같기도 해요. 사탐너너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서 내신은 과학탐구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능 중에 한 과목 정도는 내신과 별개로 가져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때도 양이 적은 과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문화, 생활관리. 이 두 과목이 특히 그렇죠. 사회문화와 생활관리를 18만 명 넘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능을 치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과목을 예를 들면 내신과 별개로 가더라도 양이 적기 때문에 일단 양이 적기 때문에 선택자가 늘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이 본인의 적성을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너무 경제, 정치화법 이런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잘해. 그런데 주변에서 경제나 정치화법 선택자가 너무 적을 때 그래서 너무 걱정돼.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너무 그걸 잘하면 되잖아요. 잘해서 만점 받으면 되잖아. 유불리 따질 필요도 없잖아. 만점 받은 사람 유불리가 어디 있습니까? 만점 다 받으면 끝나는 거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가끔 그런 상담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애가 경제를 잘한대요. 그럼 뭐 47점 아니면 50점 받아온데 항상. 그런데 2학년 때 모의고사는 항상 그랬고 얘가 경시대에도 나갈 정도로 경제를 좋아한대.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 가고 싶어한대. 그런데 경제가 선택과목으로 애들이 선택을 많이 안 해서 못하게 했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아니 애가 경제를 만점을 받고 있고 너무 좋아하고 경제학과 갈 거고 점수도 잘 나오고 다 하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뚜렷한 학생이라면 대원칙 1번을 위배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고 대부분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잘 하다가도 점수가 막 29점이 나왔다가 48점이 나왔다 이런다고. 왜냐하면 2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라는 게 수능을 대비할 만한, 수능과 어떤 평가 될 만한 그런 모의고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3 올라가서야 비로소 수능 수준의 문제를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갭이 큽니다. 대한민국 입시 과정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고2 때까지 거의 11년 동안 제도 교육을 받았는데도 본인이 어느 과목에 특별히 더 적성이 있는지를 잘 못 찾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심과 좀 병행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과 집중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늦으면 안 돼요. 올해도 선생님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회문화로 선택을 일찍 하고 12월, 1월부터 선생님의 풀커리를 쭉 따라간 학생들과 뒤늦게 6월 모의평가 보고 화들짝 놀라서 그때부터 참여한 학생들 심지어는 9평 끝나고 안되겠어. 사회문화로 돌려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두 달만 공부하고 수능 치는 학생들 그들의 성적 차이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올해 지금 성적 추계가 아직 안 나와서 선생님 데이터를 못 봤지만 작년도, 재작년도를 보면요. 확실히 풀커리를 탄 학생들. 예를 들면 풀커리를 탔다는 건 개념 완성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한 친구들. 이 친구들의 점수 때와 도표 통계 특강 끝나고 참여한 친구들. 그 다음에 십지선다 때부터 참여한 친구들. 마지막에 적중뇌만 파임날 모의고사로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의 격차가 거의 등급 하나씩 차이가 나요. 평균 점수가. 그들의 평균 득점이. 그 정도로 등급이 하나씩 차이 날 정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겨울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 봄날 좀 따뜻해지기 전에 이 선택의 변경은 거기까지다. 물론 올겨울에 선택을 했어요. 내가 두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개념 완강할 때쯤 되니까 도무지 이게 나랑 안 맞는다는 결론이 났어. 그럼 그때쯤에 한 번 정도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 생각이 좀 아무리 짧게 잡아도 3월 초중순. 3월 초중순에 마지막 한 번 바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 뒤에 바꾸면 마이너스 한 등급은 일단 먹고 들어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한 등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 뒤에 선택을 바꾼다는 거는. 그래서 물론 그 뒤에 기적처럼 제가 1등급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과탐에서 선생님 6평 보고 난 다음에 사회문화로 돌렸는데 드디어 만점 나왔습니다. 있죠.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수능 풀커리를 선생님과 함께 12월 말 1월 초부터 함께 간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성적이 나온다. 그래서 선택을 너무 자주 바꾸거나 바꾸더라도 3월 달 넘어서 바꾸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회문화로 선택한다면 이 과목의 특징을 한번 보죠.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내신 과목으로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내신에서는 이미 사회문화가 항시 가장 많았고요. 수능에서는 생윤과 사문이 비슷했는데 지금 사문이 더 역전을 했죠. 아마도 상위권 학생들, 이과 전공이었던 과학탐구 쪽에서 탐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사회문화 쪽을 많이 선택을 해서 그런 걸 거예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만큼 표준 점수라든가 백분위 점수, 등급 구분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 상위권, 중위권 학생들한테 특별히 아주 유리하거나 더불리하거나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모두 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유불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본인이 잘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이게 가장 깔끔하다는 거예요. 다만 선생님 조금 걱정되는 건 아주 하위권 학생들. 선생님이 하위권이라고 해서 너무 미안한데 국어랑 수학 등급으로 치자면 국어 수학의 평균 등급이 한 4.5등급 아랫죠. 5등급 아랫죠. 5등급 아랫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국어 수학의 평균 등급이 5등급 아랫쪽인 친구들은 사문 선택했다가 별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의 의지가 좀 박약한 거지. 그런 친구들은 사회문화를 갔을 때 30점대 중반까지는 금방 가. 이게 양이 적고 문제가 안 어려워요. 30점대 중반까지 금방 가는데 거기가 한계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국어 수학의 등급이 아주 하위권인 친구들은 사회문화를 선택했을 때 한계점이 좀 있더라. 40점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 경우가 조금 걱정이 되고 그 이외의 케이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1, 2등급 따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인 친구들도 사회문화는 1등급을 6월, 9월 수능까지 내리꽂는 경우는 많이 보거든요. 완전히 별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하위권 학생들은 조금 접근이 어려운, 특히 도표 통계 문제라든가 고난도 유용의 문제에 취약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과목에 비해서 개념의 절대 암기량 자체가 적어요. 그냥 적다고 할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울 게 없어요. 외울 양이 없고 그냥 그 이론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사례나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표 통계 문제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의 제일 유명한 강좌다잖아요. M.Skill12 도표 통계 특강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양이 적어요. 이 양이 적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왜냐하면 국어수학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배치할 수 있고 또 예체능 또 실기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기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탐구 공부량을 일주일에 한 이틀씩 그냥 통으로 빼서 일주일 전체로 치면 10시간씩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다른 과목들은 양이 좀 많은 과목들도 있어요. 역사나 경제나 정치업 이런 과목들은 전반적으로 양이 많죠. 양 부담에 짓눌리는 친구들도 많고요. 시간을 비교적 들쓰고도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게 이 과목의 최대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입문 논술 주제와 일치하는 것들이 많아요. 국어, 비문학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보너스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든가 쓸 게 많거든요. 쓸 게 많아요. 매년 선생님이 받는 DM 중에 하나가 사회문화도 사회문화지만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선생님이 사례로 들었던 제시문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논술 주제로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쓸 말이 너무 많아서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했다 이런 소식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어, 비문학 지문이나 또는 논술 이런 것들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공계 지망을 하는 학생들이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이 친구들이 대거 사회문화로 온 이유는 굉장히 합리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도표통계 문제의 찐 입문계 친구들보다 우리가 좀 더 강하지 않겠냐.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큰 격차는 아니에요. 사회문화를 꾸준히 해온 분들에게는 사실 찐 입문계 학생들이 수에 약하다고 하지만 도표통계 문제가 막 계산을 막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수학적인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출제자들이 사회문화 문제에다가 왜 수학 문제를 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도표나 통계나 표 같은 걸 보는 안목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실생활에서 부동산 가격이 몇 퍼센트 오르고 몇 퍼센트 올랐는데 이게 잠재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니 안 되니 이 정도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노인 인구가 지금 급증하면서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데 표를 보고 대충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재능이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유리하죠. 이공계에 과탐하던 분들이 사탐으로 넘어올 때는 시간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많지 않은 시간에 양은 적어야 되는데 본인들에게 조금 더 성향상 유리한 거목이 뭐냐라고 했을 땐 사회문화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대거 유입된 게 아닌가. 선생님은 그거랑 또 하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게 정확하게 답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흔히 말하는 말장난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을 막 뒤집어 놓고 이래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게 해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있어도 이 문제의 형식이나 말이 너무 길어져서 이게 내가 지금 사탐을 보고 있는 건지 국어 비문학 제시문을 읽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비교적 적어요. 사회문화가. 사회문화가 많을 것 같죠? 적습니다. 특히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두 과목을 선택을 제일 많이 하는데 생활과 윤리에 비해서 사회문화는 사상이나 이념보다는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정해진 사회학자들끼리 용어를 약속한 것들 약속한 개념을 읊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고를 하거나 사상을 꿰뚫어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사회학은. 그래서 윤리나 철학하고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답이 똑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뭐 틀리고 나서도 변명거리가 없는 거야. 내가 몰라서 틀렸구나. 이거야. 틀리고도 깔끔한 마음을 갖고 다시 반성하고 도전하면 되는. 이해 되죠? 충분히 알았는데 내 생각은 전혀 다른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이 그냥 틀리면 승복을 하게 돼. 그래서 오히려 반성하고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딱 떨어지는 정답.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일정한 고난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할 때 다른 과목 선생님들보다 편해요. 뭐가 편하냐면 난이도 조절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이 20문제를 가지고 1컷을 한 45점으로 만들어 봐야지 하고 작정을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통계 문제 난도를 좀 올리고 개념 문제를 좀 이렇게 하고 해서 하면 1등급 컷이 한 45점 될 거야. 여지 없어요. 45점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떤 다른 선택 과목들은 1컷이 39점 나왔다가 50점 나왔다가 2등급이 없어졌어.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문화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여지까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 선택하는 사람들, 유리한 사람들 있다. 생활결윤리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에 있다, 너는. 너는 질이 선택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을 선생님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은 선생님이 좀 확고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문화가 제일 유리해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의 의지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지도 아니야. 사회문화를 하는 게 탐구 영역 선택에서는 사회문화를 하나 끼고 가는 것이 너무 유리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크게 사회문화에 반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거부반응이 너무 심해서 못하게 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사회문화 선택하는 게 전체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과탐 하나, 사회문화 하나 하시는 분들 또는 사문생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압도적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서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럼 사회문화 만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의 불회명감 개념 완성, 또 명불어전 기출분석 강의가 12월 말에 개강을 합니다. 또 홍보 말씀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에 개강을 하는데 거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같이 하시는 이야기는 또 1년간 영상 컬리큘럼이 나와요. 연중 선생님의 커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이널까지 일정표를 쭉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1년 계획을 함께 하시도록 하는 그런 영상도 따로 올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간단하게만 먼저 예고편을 띄워드리자면 겨울방학 통해서 개념 기출 1회도 꼭 하셔야 됩니다. 겨울방학 놓치면 안 돼. 정말 수능날 만점 1등급이 목표인 사람이라면 이번 겨울을 사탕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년 한 3, 4월쯤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그런 건 망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꼭 개념 기출 한 바퀴는 돌려야 됩니다. 예비고삼이라면. 그래서 원점수 40점 때에서 3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10점 더 올려 만점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얘들아. 그런데 3월달, 4월달에 이제 시작을 해? 그럼 망한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 기출 이 두 개만 완벽하게 한 번 듣고 나도 3월달에 딱 시험 치를 때 45점, 46점 나옵니다. 40점 때에서 시작해야 앞으로 두세 문제만 더 맞으면 1등급 만점은 되겠구나. 이 상태에서 도표통계 특강이라든가 어떤 타케팅을 하는 강좌들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 도표통계냐 아니면 개념형의 아주 복잡 미묘한 어려운 문제냐 어느 단원이냐 이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타케팅하는 강좌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40점 때가 넘어간 친구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게 유용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기출을 1회독을 해서 40점 때에서 3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우리의 작전인 겁니다. 아시겠죠? 만점 맞으면 좋죠. 만점 맞으면 좋지만은 일단 조금 겸손하게 40점 때 초중반에서 시작해도 이건 지금 잘 나가는 거다. 수능 날 만점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철저한 개념학습, 기출학습이 중요하다. 해서 선생님이 12월 말에 불회명강, 1월 초에 명불어전 이 두 강좌를 내놓습니다. 선생님의 또 트레이드마크죠. 그래서 불회명강 이름도 이렇게 졌어요. 여러분들이 외우시으라고. 불명, 명불. 개념완성은 불명, 기출분석은 명불. 이렇게 불명과 명불 두 쌍의 이 교제와 선생님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을 2월달, 3월달 초순 정도까지 완전히 섭렵을 하고 3월 모의고사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을 잡아가면서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을 딱 찍는 거죠. 수능은 6월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 이후에는 우리 고3 학생들은 6월에 수능이 있고 7월부터 재수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11월에 두 번째 수능을 치른다. 이런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 1등급 나와야 돼요. 6월에 1등급이 나와야 수능날 1등급 나옵니다. 아시겠죠? 6월에 1등급 안 나오면 수능날 1등급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해서 개념 기출 꼭 해주시고 선생님의 상반기 커리큘럼과 하반기 커리큘럼이 쭉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아마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12월 초쯤이면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사회문화 연간 커리큘럼과 각 강좌들의 특성과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이 이걸 수강하면 좋은가 등등까지 한번 쭉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한 해 동안 선생님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로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 주셨고 또 사회문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에서 가장 유력한 강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1타 돼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등급 만점 받아서 기쁜 그런 날이 선생님은 더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모두 고득점에서 2, 6학년도 수능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 이름은 우리가 윤사탕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좀 귀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윤사탕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회문화를 다 씹어먹는 날이 되도록 26학년도 수능날 한번 만점 파티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탐 선택 고민 많으실 텐데 선생님은 오늘은 좀 자신 있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문화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그것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이외에 또 다른 과목 선택하실 때도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원칙을 좀 잘 살려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사회문화 1등급 만점을 위한 완벽한 수업 준비를 하면서 본 강의 시간에 뵙도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